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요양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늘 푸른 요양원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모든 어르신분들을 위해서 일거수일투족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상 신뢰와 배려에 요양환경을 조성하여 어르신께서 편안하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늘 웃음과 기쁨 그리고 행복이 끊이질 않는 최고의 요양원이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